오늘은 여러분이 모성애 없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겁니다. 오늘 영상은 부디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하다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뭔가 잔소리할 거리가 생기면 전화를 한다고 말하죠. 회사에서 1시간 이상씩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성의 모습. 남편이 밀린 업무가 있어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야근한다고 아내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이 모습. 36살 여성은 남편이 야근하지 않고 제 시간에 와서 육아를 거들어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이 끝나자마자 개같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저렇게 뛰는지 촬영팀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뛰어가죠. 그가 뛰어가는 이유는 아기가 밥 먹다가 응가하고 싶다 한마디 하자 서럽게 울어버리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도 목걸이 입고 아내가 엉엉 우느라 씻기지도 못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씻기는 남성. 밥도 먹이고 씻기고 나서야 남편은 샤워를 할 수 있고 샤워하는 것도 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겠다고 하자 뭐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 상황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지? 라고 말하며 남편이 야근했다고 개같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 36살 여성. 야근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남자와 그래서 뭐 미안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몰아붙이는 여자. 여러분은 이런 결혼생활이 조작된 내용이라 생각하시나요? 여성시대 맘카페를 보시면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에 걸린 맘카페 여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는 7개월짜리 애를 두고 있죠. 모유수유 중이라 남편이 집안일 거의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냥 남편이 이유 없이 싫어. 큰 문제 없는데도 자주 싸우고 꼴보기 싫고 별거하고 싶고 이혼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보이시나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집안일을 다 해주는데 남편이 싫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없다고 말하죠. 참고로 이 여성의 결혼 전 직업은 cgv 알바생이었습니다. 남편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여자인데 왜 저렇게 남편을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저런 인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글은 전형적인 스탑널커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결혼은 싫은데 딸은 가지고 싶다. 결혼은 너무 싫어 남편은 지으지응벌일 거야. 딸은 너무 가지고 싶고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찰수록 슬픈 게 나 33살 늙은 아줌마거든 가임기 지나면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게 서러워. 라는 이 여성을 보시죠. 아기를 낳고 싶다는 욕심의 스탑키를 누르고 스탑널커를 하려는 저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결혼할 상대를 만날 때 저런 걸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여자가 스탑널커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죠. 인간은 언제나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본성이 나오곤 합니다.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여자친구와 조금 힘든 등산 코스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상적인 여자라면 등산 가서 간단하게 먹을 도시락을 싸거나 김밥을 구매해서 가겠죠.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자 쪽도 힘들 테니 힘든 티는 덜 내려고 애쓸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여자친구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스탑널커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리 육아 참여에 적극적이어도 아내가 저런 여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락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실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스캔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능력이 부족한 인간들과 결혼하면 내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인생과 아이의 인생까지 망한다.